염승환 부장님, 염블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장이 한 1, 2분. 뉴스 들이 많아요, 지금. 네, 나와요. 채매도 있고 뭐. 자, 바로 가까이. 네, 그 증시 일정은 오늘 유럽에 수출입 동향이 있고, 미국은 좀 주목하실 게 소매 판매 발표되니까 주목하시고, 미국과 EU에 좀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니까 기사 보니까 5G한테는 또 좋은 뉴스 오늘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뭐요? 영국의 보다폰이라는 통신사 있죠. 거기서 5G 장비를 삼성전자 공급을 좀 하려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화웨이가 사실은 유럽에서도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연부장님은 그냥 연부장님 할 일을 하세요. 꼭 정프로를 의식해서 기사 검증을 하시고. 아니, 의식이 아니죠. 평상시대로 하셔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사실 인지상정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5G. 5G.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 보다폰에서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로 삼성전자 선정했다고 기사가 어제 저녁 SBS 뉴스에 나왔어요. 네, SBS 뉴스 나왔으니까. 그냥이 아니잖아요. SBS 뉴스 나왔으니까. 파이브 징징징. 이제 가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지수는 플러스 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3,266포인트가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시초가 거의 3,260대 시작할 것 같은데. 네, 시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1,000포인트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오, 1,000. 1,000 정도에서. 1,000.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출발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분위기 괜찮고. 삼성, 하이닉스도 항상 이제 요새 좀 아침에 약했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강세로 출발하는 모습 같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이제 엄청난 랠리를 보였는데. 일단 오늘도 추가 상승입니다. 0.7% 올랐고요. 반면에 어제 좀 바이오주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은 좀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보압권 정도 보이는 것 같고. 현대차가 한 0.2% 정도 하락했고요. 삼성전자가 일단은 하이닉스랑 동반해서. 어제 마이크론이 좀 올라서 오늘 0.5% 이상 반등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출발도 일단은 괜찮습니다. 플러스 4포인트 정도 3256에 좀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거의 999포인트. 1,000포인트가 거의 이제 임박한 상태로 일단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뭐 이렇게 아주 급등하는 그런 건 아닌데요. 일단 듀산피어셀이 1.7% 정도 올랐고. LG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 1.2% 정도 반등하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 1% 이상 반등을 하면서 어제 좀 하락에서는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강부업 정도 보이고. 그런데 오늘은 좀 하락 종목도 일부 좀 있는데. HMM이 어제 기사화 됐지만 산업은행에서 대규모 전환사체. 이번 달 말이 만기라서 뭐 당연히 전환사체 발행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주식 전환은. 주식 전환 한다는군요. 주식 전환은 3천억 정도 되는 물량이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감으로. 오늘 주가가 6% 지금 급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롯데쇼핑이 한 2% 빠지고 있고 현대제철도 한 2% 정도 조정 나오고 있고. 음식료 기업들도 CJ제일제당 중심으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도 그렇고. 약간 소비재 기업들도 일단 오늘은 출발은 좀 좋지는 않게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 보면 IT가 일단 좋아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IT랑 친환경 섹터가 일단 출발이 좋고 경기 민감조하고 그다음에 소비재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일진 머트리얼즈도 좀 일부 올라가고 폐기물 업체 TY홀딩스도 한 2.4% 오늘 아마 삼성증권에서 폐기물 아마 자료가 나온 게 좀 있더라고요.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되면서 TI홀딩스가 조금 반등하는 게 특징적이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기업들은 일단은 좀 하락 출발을 했고. SM이 오늘 그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원래 4만 6천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8만 4천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거의 두 배 정도. 왜? 일단 좋게 보는 것 같아요. 플랫폼 가치를. SM? SM. SM 뭐 플랫폼이에요? SM도 있죠. SM의 버블이라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SM은 뭐 M&A 이슈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M&A 이슈도 있어요. 지분 판담에. 카카오가 네이버가. 총괄 프로듀서께서. 그래서 모멘텀이 이것저것 붙어가지고 오늘 이제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해서 지금 3.8%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이제 5G 장비주도 일단 오랜만에 지금 유럽에서 이렇게 공급업체로 선정된 건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삼성인자가.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오늘 좀 한 1, 2% 정도씩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들이 어제까지 좀 약했는데 오늘은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다만 어제 셌던 게 바로 이제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다. 어제 좀 급등하고 나서. 그것도 그렇고 H&M 얘기 좀 빨리 좀 해줘요. 지금. H&M? 했는데요. 했어요? 화장실 다녀오시는 동안 했잖아요. 아니 화장실 가셔서 그래 못해. 아니 화장실 가실 때도 항상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키우고 가셔야지 그래. 그걸 지금 H&M 한참 얘기했는데 그래.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이고. 50대 중간도 해봐. 2시간 못 버텨. 자. 어쨌든 이제 H&M. 커피를 또 많이 드시잖아. 커피를 또 많이 드시잖아. 뭐라고 그러셨는데? 이번 달 말.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 팔고 엄청 사고. 어떡하라고는 우리가 말 못하죠. 잘 지켜보라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연부장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요. 제 생각은 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이거 언제가 나올 물량인 건 모르는 분들 아마 별로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제 산업은행이 입으로 나와버리니까 확정이 되니까 한 번 또 놀랐던 것 같고. 어차피 이번 달 말인데 이게 지금 전환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주가는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전환 안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전환을 한다. 아니 채권으로 갖고 있는 걸 이제 수식으로 전환해서. 이제 어제 이동걸 회장 얘기는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 블럭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블럭딜 디스카운트 2, 3% 해가지고 3, 4% 해가지고 팔 물량은 아니죠. 물량의 규모가. 크잖아요. 3천억인데 3천억이면 이게 10배 치면 3조 아니야 거의. 시가총액이 한 15조 되나요? 이게? 네. 그 정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비율로 따졌을 때 이게 대주주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빠져서 한 15조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것도 빠졌으니까 한 3조 조금 안 되는 물량인데. 그런데 시가총액이 15조짜리에서 3조짜리면 블럭딜로 해결할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전략적 투자자를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결정 날지는 아직 모르니까. 지금 프로님 말씀대로. 그런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시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냥 산업은행이 던질 수도 있고. 시장에? 네. 뭐 그거는 이제 산업은행이 결정한 문제인데. 조금씩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블럭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략적 투자자를 포섭을 해서 넘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면. 해운 업황이 꺾여야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HME이 만약에 급등한다면. 당연히 저도 비중 줄이는 게 맞다고 얘기해 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런 수급 이슈로 급락해버렸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날은 수급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게 주식수가 물론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늘 또 반영이 되는 이슈니까 펀드멘트라고는 전혀 무관한 이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날 파는 건 아니다. 하기가 뭐 산업은행에서는 또 HM맨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국민의 혈세로 투자해가지고. 안 좋은 성적도 많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안 파는 건 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럴 수 있죠. 전환 안 하는 건 배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다행이지 사실 어떻게. 국민적으로 보면. 이게 뭐 혈세가 들어가던데. 혈세로 어쨌든 수익은 난간 사실이거든요. 현재 스코어. 현재 스코어. 물론 주주분들은 좀 속쓸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CJ 전립소 소팔메토 모델을 우리 김 프로님으로 좀 바꾼다는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립소. 소팔메토. 지금 남진 아니에요 남진. 남진. 남진이에요? 남진 씨가 그거잖아. 유퉁 아니고? 남진 남진. 남진입니까? 남진 씨 정도의 게런티를 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남자는 소팔메토.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또 오늘 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어요. 코스피 지수 다시 말씀드리면 3253포인트고요. 플러스 1포인트 거의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996포인트로 마이너스 0.9포인트. 사실 어제는 코스닥이 훨씬 강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은 바이오가 좀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상황 비슷합니다. 어제도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 일단 오늘도 기관이 좀 팔고 있고 반대로 어제 좀 매도가 좀 거의 없었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일단 매도로 전환을 해가지고 한 6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74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최근에 좀 지수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조금씩은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최근에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교육주들이 조금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업체들이 오랜만에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SK이노 좋네요. 네. 이노베이션 삼성 SDA LG화학 3사가 모두 다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고요. 시멘트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가격 인상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업황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오늘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유업체도 강하고 반도체도 오늘은 물론 이제 뭐 엄청난 급등은 아니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BI텍 같은 이제 반도체 대표 3사가 다 일단은 1%대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는 업황 이런 걸 떠나서 주주들이 아 진짜 자존심 상한데 카카오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닌가. 하긴 지금 시총차가 물론 아직은 있지만 사실 근데 양사 합치면 넘어갔잖아요. 훨씬 넘어갔지. 양사 합치면 120조 넘었는데 90조 아니에요. 30조 남았어. 하이닉스도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유화학 기업들도 대부분 좀 좋고요. 최근에 뭐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은 좀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고요. 통신장비 그리고 아까 SM이 좀 올라가면서 음원 음반주들도 좋고 엔터사들도 오늘 주가 흐름 좋고요. MLCC 또 IT 대표죠. 오늘은 보면 부진했던 섹터 중에 그 IT 하드웨어 있잖아요. 반도체나 2차전지 이쪽이 정말 오랜만에 강세 보이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항공주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TA항공이 6% 빠졌고 제주항공이 한 2% 최근에 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여행 항공주는 조금 쉬고 있다라고 보시고 또 어제까지 강했던 카카오, 네이버도 오늘은 좀 숨고르기 하는 것 같습니다. 한 0.5% 정도. 그리고 철강주, 홈쇼핑, 타이어, 은행주들 또 금리에 민감한 업체들도 금리가 어제 미국에서 오르긴 했지만 일단 오늘은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경기 민감주는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자동차 어떻습니까 자동차? 자동차 쪽은 크게 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없습니까? 아니 또 뭐 조업 중단 또 그런 보도가 됐죠. 어제 미국에서 공장 일주일 가동 중단한다 그 소식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좀 빠졌거든요. 오늘은 큰 움직임 없고 다만 현대모비스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 기아가 좀 빠지고 현대모비스는 조금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쪽은. 대충 오늘 장 분위기는 그렇고요. 증권사 주요 리포트들 우리 연부장님이 선정하신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성주권의 백재승 애널리스트가 철강 업황 분석을 해주셨는데 요새 철강도요 애널리스트마다 시각이 다 좀 약간 다르더라고요. 되게 좀 약간 혼재되어 있어요.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삼성주권은 좀 긍정적인 시황을 펼치고 있는데 하반기 철강 시황 되게 경고할 것 같다.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원자재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수요 공급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조치는 아직은 없다. 구두 경고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하반기 철강 감산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철강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2020년대는 이제 새로운 사이클 국면이 펼쳐진다고 봤는데요. 2000년대 아마 그때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 원자재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 한번 나왔었거든요. 당시 2000년에. 그때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어제도 이진호 연구원님이 중국이 도시화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결국 그때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반돼서 수요 공급 투자가 이제 모두 증가하는 그런 국면이 좀 나오면서 철강도 그때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그 후로 어쨌든 그때는 투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2010년도에는 그 휴유증이 발생해서 공급가행으로 사이클이 완전히 꺾여버려가지고 포스코가 10년 동안 주가가 7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져버렸잖아요. 70에서 15만 원.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막 워런 버핏도 매수했다 얘기도 나왔었고 그때 75만 원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코로나 때 한번 15만 원까지 찍고 지금 이제 40만 원 한번 찍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이제 그 10년 동안 빠졌던 이유가 공급가행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요도 좀 부족했고 그런데 이제 2020년 들어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신규 캐파 증설이 별로 없대요. 너무나 그동안 이제 설비 투자는 이제는 위축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설비 투자 증설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수요는 늘어나고 수요는 왜냐하면 글로벌 재정 정책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수요 회복은 두드러질 수가 있다. 그리고 ESG가 요즘에 강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환경 문제가 있는데 결국 환경 문제에서 철강이 아시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일 많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게. 그럼 그거 어차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구조적으로 공급도 늘 수가 없는 구조니까 이런 걸 보면 철강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도 요즘에 그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에 굴이나 니켈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들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업종인데 하나금융의 박미현 애널리스트가 한국 조선업 수주 점유율이 제목이 사실상 100%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주 점유율이 100%? 사실상. 사실상. 좋네요. 사실상은 무슨 뜻인데. 그러니까 선박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분함도 있고 크루즈선도 있고 굉장히 작은 탱커선, 컨테이너선, 가스 벌크선까지 다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수주 실적을 정리할 때 선박의 종류에 구분 없이 발표되는 그 월별 수주 실적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한국의 조선업의 수주 실적을 정확히 반영은 못한다고 지금 적었는데요. 뭐 국남미인에서 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선종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거의 지금 독점이라고 적어줬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VL탱커 베리 라지 사이즈라고 하는데 매하큰 원유 운반선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사실상 거의 국내 업체들이 거의 독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LNG선 중에서도 아주 초대형급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LNG 운반선이죠. 한국이 거의 싹쓸이 하고 있고 LPG선은 거의 아마 현대 미포조선의 동무대입니다. 거기서 지금 실적이 한국 조선업의 비중이 오래 들어와서 사실상 100%래요. 거의 이게 또 고부가가치 선박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냐면 세계 조선업 경쟁 구도에서 지금 일본이 좀 몰락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크다고 합니다. 일본은 일본 조선업이 자국 선사들로부터 수주를 원래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6년부터 수주 상고가 5년째 감소되고 있는데 일본 선사한테도 이제는 수주를 잘 안 준대요. 일본 해운사도 일본 조선사한테 안 준다? 네. 수주를 좀 빼고 있대요. 비싸고 지름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탱커와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한국이 지금 독보적으로 워낙 잘하는데 이 분야는 또 중국이 못해요. 이 분야 자체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선박 연료가 이제 어차피 LNG로 바뀌게 되고 추진 기술이 이제 고도화되면서 전 세계 선주사들이 이제는 한국 조선소에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환경 규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선박 수주 성과가 이게 오르네 만에 말은 많았지만 어쨌든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주 성과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수주 성과가 더 크게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쟁은 줄고 한국 조선소의 주력 분야는 더욱더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뭐 너무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는 해보셔야 되겠지만 굉장히 한국 조선사들의 지금 경쟁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자나 베트남에서 나 조선소 한 번 해볼란다. 그것도 또 다 철강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ESG라는 그거에 걸리잖아. 네. 그치? 맞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철강 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조선사 수익성 같은 것들은 조금 안 좋아진다. 섬박 가격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올라가면 오히려 또 섬박 가격에 올려버린다고. 섬박에 반영. 하기에 독점하니까. 그게 이제 있어서 아마 조선업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철강조선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통점이에요. 10년 동안 다 죽 쓰던 게 업종들이에요. 지난 10년간 정말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들어와서 뭔가 바뀌긴 바뀌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디렘과 조선을 같이 1등하기는 참 어려운 과목인데. 환경규제가 또 심해집니다. 조선 관련해서. 그거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한 번 짚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다폰 그거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가에? 보다폰? 아주 강하진 않아요. 커버. 그런데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내가 보니까 평상시 같았으면 정프로가 아니었으면 옆 부장의 레이더에 안 걸릴 뉴스였다니까. 그 정도 강한 뉴스가 아니에요. 보다폰이. 보다폰이 뭐 엄청난 데는 거 아닌데. 보다폰이요? 보다폰 예전만 못 하나? 예전에 한참은 내가 괜찮았었는데 보다폰. 보다폰 예전에 유명했죠. 오렌지폰. 오렌지폰. 오렌지라고 있었거든요. 오렌지? 통신사 이름이 오렌지예요? 저는 보다폰을 어떻게 기억했냐면 옛날에 맨체스터 유나이티가 거기 로고가 붙어있어서 그걸로 좀 기억을 했더니 생각만큼 강하지 않네요. 그래도 의미 있는 게 유럽 통신장비 시장은 삼성 연주가 거의 불모지였어요. 불모지였죠. 거의 화웨이도 거기 많이 진출했고 거기에 일단 발을 들여놨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보험업종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잘 소개는 안 해드리는데 그래도 보험업종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대신증권의 박혜진 애널리스트가 저도 이게 몰랐거든요. 코로나 이후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섹터가 보험이래요. 이 직전 정고점을 지금 유일하게 회복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모든 업종이 상승할 때 손해보험주가 특히 완전히 제외됐다고 하는데 손보조는 사실 코로나 관계없이 지난 2년 동안 못 갔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3사잖아요. 대표. 이 3사의 평균 이익 증가율이 27.3%래요. 2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보험업종은 아예 이렇게 이익 성장이 나와도 저건 어차피 그냥 너무 천수답인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올해 좀 전망을 해줬는데 뭐냐면 좀 기대감은 가지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자동차 보험료를 2019년부터 4차례 올렸거든요. 일단 올려서 그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수수료 개편 정책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비가 신계약비하고 유지비로 구성이 되는데 신계약비가 뭐냐 이게 다 비용입니다. 보험사에. 그러니까 이게 줄면 좋은데 신계약비가 설계사의 보험, 설계사분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럴 때 비례수당이라든가 판매 광고할 때 촉진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이게 신계약비에 들어가고 유지비는 뭐냐면 이분들 금요라든가 임금, 사묘금,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가 있나 봐요. 이게 월 라비계액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되면 사업비가 줄게 되거든요. 어쨌든 비용이. 그래서 보험회사들한테 되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5월까지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개선이 예상보다 크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아마 들어보셔서 지금 시행 중이잖아요. 4월부터 안전속도 50, 30. 그러니까 국내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시속 50km 이상으로 줄여야 됩니다. 못하고. 시내에서? 네. 시내에서 못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주택가나 이런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가야 돼요. 그럼 속도가 줄면 아무래도 손해율에 영향을 주겠죠. 사고가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보험회사들한테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3분기 중에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사고 시에 경상 환자의 과잉 치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경상 환자가 상해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근육 또는 인대 손상이나 가벼운 뇌진탕 등을 포함하는 그런 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흔히 라일롱 환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경상 환자의 경우에 상해 입증이나 회복 여부 확인 없이 자기 주관적으로 좀 아프다고 호소를 하면 제한 없이 진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걸 법을 바꿔서 3주 이상 진료를 받는 경상 환자는 이제는 진단서를 내야 된대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환자들이 좀 줄 수가 있으니까 보험사들한테는 되게 또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금 청구하려면 병원 가서 이거저거 다 떼야 되잖아요. 떼서 보험사에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냥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청구를 해버려요. 그럼 되게 간소해지는데 이걸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 쪽하고 보험사 간의 이해관계 차이에서 통과가 안 되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보험사도 좋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병원으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등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은 이런 모멘텀들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런 모멘텀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보험업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실손보험금 청구는 좀 간소화해야 돼요. 네. 너무 복잡하죠. 하다가 됐어요. 그만할게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보면. 약간. 어지간하면 이제 신청 안 하게. 그런데 이제 보험업종의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손해보험 사업 보험업 0일을 예비어가 받았거든요. 지난 9일 날. 그리고 예전에 은행주도 한번 카카오뱅크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리스크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또 파급 효과를 별로 읽힌지 모르겠는데 일단 카카오에서는 소액 단기 보험에만 집중을 한대요. 그런데 카카오가 진짜 보험업 하면 자동차 보험이 최고 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빌리티는. 자동차 보험은 다 해야 되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사인상 다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죠. 생명 보험이다. 종신보험이다. 이런 거는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자동차 보험은 어차피 삼성, 동부, 현대상에 하는 것보다 카카오가 더 싸다? 가격 비교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잖아. 에트나가 있고 그렇거든. 그런데 그 뭡니까. 게이코. 그게 게이코가 워런 버펫이 채도주잖아. 버크셔 헤드웨이가 갖고 있는 게 게이코거든. 도마뱀. 그게 또 혁신해버리니까. 카카오 그거. 최근에 카카오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이것 때문이거든요. 손해보험까지. 그래요? 인가를 받아버렸어요. 예비허가를.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경제 투자 관련 유튜브는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저희는 좀 이거는 저희가 좀 하게끔. 카카오 형님. 이건 골목산권입니다. 골목산권. 옛날 대기업들 문어발식 확장 못하게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막. 아니 그게 대기업이거든. 보험도 대기업이잖아.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게 막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관계없고. 그래요? 투자 관련 이런 거는 저희 좀 하게 좀. 카카오 뭐. 경제 유튜브 진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짜 전쟁입니다. 우리 그냥 줍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1등 하면 우리도 괜찮은 거 아니야? 들어오세요. 그러면. 한번 해본지 보고.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리스크가 하나 있다는 건 좀 부담이긴 하지만. 네. 초기에는 이제 소액 단기 보험에 좀 위주로 할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지켜보시고. 결론은 뭐냐면 싸긴 싸요. 삼성화재 DB 선보 현대해상 예상 PBR이 0.49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이제 최저점인데 주가가 언제 갈지는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좀 약간의 리스크는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신증권의 한유정 에너지스트가 저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라면 가격에 대해서 요새 보고서들이 나오긴 나와요. 언제 인상할까. 근데 왜냐하면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많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재로인 소맥 팝유 가격이 계속 급등했고 팝유 같은 경우는 71%나 급등했어요. 단가가. 이게 그러면 이제 라면 업체들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원가를 이제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아마 이 상태로 가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뚜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4월 이후로 아직까지 라면 가격을 못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어쨌든 라면 가격에 대한 인상 요인들은 나왔지만 어느 시점에서 인상을 할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면 가격 인상. 근데 또 라면 회사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껌만 통 천 원인데 라면 한 봉지 천 원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라면 천 원이야? 라면이요? 한 천 원짜리도 있고요. 라면 싸게 싸게 싸게.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카카오 들어왔는데 카카오 이미 카카오 TV에서 개미는 오늘도 뚠뚠뚠을 하고 있죠. 이미 진출했구만. 내가 거기에 또 내가 거기에 또 저걸. 또 나가고 있지. 이미 카카오 무섭네. 이미 이용당하고 있었어 우리는. 이미 하고 있구만. 뚠뚠 열심히 하시고요. 자 오늘 리포트는 이 정도 볼까요 그러면? 이런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뉴스가 잠깐만요. 뉴스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제 그 이베이 뉴스는 많이도 보셨겠지만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서 결국 신세계 쪽으로. 신세계요? 신세계가 아마 4조 원 정도 배팅한 걸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세네. 근데 그 뉴스 보니까 습닷컴 있잖아요. 그거 상장시키려면 이베이가 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베이 코리아. 이거 인수가. 그런 좀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내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까지. 근데 이베이 코리아가 원하는 건 5조 원이에요. 그 이상인데. 약간 아직 가격차가 있어서. 5조 원? 뭐 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조 원 쉽지 않습니다. 5조 원 쉽지 않아요. 딜의 어떤 흥행으로 봐서는 MBK도 안 들어가고 그런 거 보니까 5조 원 쉽지 않습니다. 김 프로님이 쉽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내 생각도 얘기 못합니다. 옛날 생각나서 그래요. 내가 옛날에 저런 거 하던 사람이잖아. 5조 원 쉽지 않아요. 5조 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베이는 원하는데 밑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실 SK도 발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흥행에는 좀 약간 실패를 한 거죠. 4조 가능? 4조. 4조에 살까요? 4조 약간 턱걸이 그 정도? 4조.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4조 초반대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4조 한 2천억으로 나가겠습니다. 4.2조로 이제 이베이코리아는 스카코의 인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뭐 아까 오늘은 2차 전지가 되게 세긴 센데 아까 뉴스 찾아보니까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2차 전지는 급등은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도 각형 배터리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폭스바겐이 각형 배터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부분 각형은 삼성 SDI며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원통형이나 파우치형 하는데 SK이노베이션도 각형 배터리 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도 오늘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는 일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과는 사실 관련은 없지만 금융 관련돼서 이거는 그냥 정보차원에서 말씀드리면 7월 6일부터 아마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분한테 송금을 할 때 차고 송금 많이 한번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받으려면 그분 또 전화해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는데 협조 안 하면 막 서둘해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천만 원 이하까지는 예금보험공사 그냥 돌려주기로 했대요. 7월 6일부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금인 차고는. 그런데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인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한 90몇만 원 정도 준대요. 100은 다 안 주고. 이제 수수료 뭐 이런 게 다 있고. 너 차고 한 비용은 내라. 그래서 한 10만 원이면 한 8만 원 정도 한번 받을 거고 100만 원이면 한 90몇만 원? 약간 좀 까인답니다.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군요. 그것도 그렇고 어제 뉴스 보니까 약식재판이라는 게 있더라고. 약식재판이 뭐냐면 판결의 이유서를 쓰지 않는 거예요. 너 여기 얼마 주고 이렇게 끝내. 그런데 그게 3천만 원까지 약식재판이야. 나 그거 처음 알았네. 내가 지금 서민이 3천만 원 물어주라는 약식재판 결과가 판사로부터 나온 거지. 그런데 왜 너는 여기에 3천만 원 주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3천만 원을 배상하라. 끝. 이유 없음. 그게 약식재판의 한도가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섬인 입장에서 3천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인데. 이유도 모르고. 그걸 판결을 하고 그런 거야. 그것도 참 문제는 문제더라고. 3천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인데.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섬인 분들 입장에서. 그렇죠? 작년 3천만 원이면 지금 한 2억까지 불릴 수 있을 텐데. 카카오만 샀더라고. 카카오 샀으면 2억은 안 되고. H&M하고 카카오 나눠서 샀으면. 억은 넘었죠. 어쨌든. 물론 3천만 원이 정플한테 맡겼으면 1,500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민호? 너무 특정 많이 마세요. 저도 종목에 자유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염승환 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투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하는 카드 해석법.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하는 것 같긴 한데